드디어 캐테레츠는 한 명 더 깨어나는 거야 드디어 자 뭐일까요? 피노키오 빠밤 학습 아니냐 얘 피노키오가 나무 삐걱 소리나는 게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 동안 있지 아마 사람을 육내면 나는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남을 따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구름지 잠깐만요 속도주사이 플러스 1 지정사서의 덱을 복사하여 사용한다 맨 막마다 빛을 최대로 회복한다 아니 미친 야 이거는 얘가 더 유리한데 체력 300 들통난 거짓말 거짓말 중 거짓말은 나빠와 합 진행시 주사위력 마이너스 4 어? 즐거운 거짓말 거짓말 중 거짓말은 나빠와 합을 진행하지 않으면 주사위력 4 거짓말이 들통난 경우 다음 막 동안 모든 피노키오가 허약이가 무장이 해제 1억 고트러짐 어쩌저고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은 경우 다음 막에 모든 피노키오가 힘 4 인내사를 얻음 거짓말을 간파해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거짓말이 담긴 책장? 일단은 뭐 합을 봅시다 일단 구름장비 전수준비 얘가 지금 지정사서의 넥을 복사 그럼 얘 넥을 복사할 것 같고 그렇지 아니 뭔데 이거 잠깐만 뭐야 저기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야 왜 내꺼 내꺼 이지살이지? 캐릭터가 살아있는 동안 매 막마다 모든 사소 손패있는 책장비용이 무작위로 변경된다 응 이 캐릭터가 살아있는 동안 매 막마다 모든 피노키오가 힘 space 힘이 있네 이 중 하나의 효과를 얻는다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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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4달러 그치? 거짓말은 나빠 거짓말이 담긴 책장의 주사위로 교체돼 일단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거에요 괜찮아요 방어다이스라서 공격 안아프 우리도 너무 살살 때린다 우리도 너무 살살 때린다 어떡하냐 이거 지금 2,3막마다죠 2,3막마다 그니까 무찐 원단 학습 모든 주사위가 세상의 책장 주사위로 교체됨 전투 준비 거짓말은 얘만 쓰는거지 2,3막마다인데 잠깐만 그니까 거짓말이 이게 이건가? 잠깐만 뭐야 야 내 거짓말 책장 거짓말은 나빠 책장 어디갔냐?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소래아치 가우즈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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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가? 이건가? 잘 모르겠구만 뒤처리하고 그치 요거하고 전투 준비 이건 분명 이게 거짓말이야 어 아마도 아니네 아닌갑네 아닌갑네 좋았어 코스트는 그대로 됐고 뭐야 설마 거짓말 통했습니까? 힘사 힘사 인내 4를 얻는다 아 지금 거짓말하는건가 설마? 속박 속박 마이너스 10은 왜 걸린거지? 지금 뭔가 거짓말하는거 같거든요 어 지금 거짓말하는거 같애 지금 속 왜 1이 됐냐 아 이게 일부러 1이 된거 같애 그러니까 어 거짓말 감파하라고 1이 아니면은 또 재수없으면은 거짓말인거 알고도 저거 합을 못하니까 응 거짓말이 비딜회복 잠깐 어 구름 하하하하하하 이새끼야 구름장비 이거 언제 회피였냐 야 야 꺼져 너 하하하하하하 즉이 즉이 야 야 너그 너그 거짓 너그 구름장비가 회피였나보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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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거짓말 그 거짓말 갑파해보이겠어 가자 뭔두 여명의 성광이야 저게 거짓말인건가 야 씨 카드를 다 외워야되는 좋아 고동칸다 야 씨 카드를 다 외워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저거 맞아도 되구요 지금 거짓말 타이밍 아니겠지 일일 아닌 거 보니까 거짓말 타이밍 아닌 것 같고 야 방댁 야 방댁 짜니까 쟤네들이 날 딜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좋은데 이거 야 이거 2층 진짜 깡패댁 넣었으면은 그 막 경미막스들 3코댁 이런거 짰으면은 진짜 답없을 수도 있었겠다 이거 야 그랬으면 그거 그대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얘를 컷을 누가 하냐 음 지속 보뽀 그리고 코스트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지금 전투준비랑 위 극복 위 극복 아 요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전투준비 위 극복하고 그치 아니 봄 없인 소음이 이거 패야 되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 290 언제 패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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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290 언제 패지 위력 손에 있는 책장만큼 위력증 가면서 왜 왜 방어이실까 으흠흠흠 왜 이게 방어이실까 이게 왜 공방망이실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흠흠 으흠 난 모르겠네 으흠 왜일까 정말 이해가 안되네 분명히 그게 아니었던거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어 이걸로 합해야 되죠 그치? 음 그치 으흠흠 으흠흠 그냥 흉터할게요 이거는 구름장벽 막을 필요 없고 으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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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투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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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으면은 한 놈이 난투 오지게 썼을텐데 하하하하 생각만해도 역겨운데요 그거 오우씨 음 보자 잠깐이랑 이럴때는 일단 거짓말이 나빠라도 쓰고요 어 일단 거짓말이 나빠라도 쓰고요 어 야 근데 이걸 언제 잡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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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기 단점 이거 언제 잡죠 흐흠흠흠 흐흠흠 흐흠흠 어? 잠깐만요 8868 3장 8868 3장 그럼 9장인가? 구름장벽이 272425 272425 거짓말 타임인데 뭐가 아니 뭐 뭐가 거짓말인거지 야 구름장벽이 다음막에 출혈이 있던가? 있었을텐데 뭐가 문제인거지 그럼? 잠시만 아니 코스트는 지금 이게 그 뻥킹 쳐져서 그런거일거고 뭐야 아 그냥 아 아 아닌데 이게 설마 지금 아군책장까지 이게 구라핑을 찍는건가 설마 이거? 아군이 들고있는 책장까지? 아군이 들고있는 책장까지? 방방 뭐였을텐데 아이씨 모르겠네 이거 일단 아마도 아마도 이거는 맞을거고 멋진원단은 맞을거고 이게 거짓말이 맞나 모르겠네? 맞나? 야씨 뭐야 잠깐만 멋진원단이었다고? 멋진원단이 저거였다고? 뭐지? 에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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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흠! 으흠! 어... 감사합니다! 으흠! 아... 딜이 부족해? 지금? 어!! 지금 딜이 부족한게 좀 아쉽긴한데 니가 지금... 체력 몇이야? 1 남았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코스트 망해가지고 저것도 안되네 코스트 너무 망했는데 지금 거짓말 멋진 원단 전투 준비 8868 야 회피망어 했니? 아닐텐데 내가 알던 그 카드가 휘피망어 아닐텐데 음 이거하고 저걸 못쓰네 역습도 못쓰네 아이 진짜 할수있는게 이리도 없다니 애초에 피노키오 안나왔었죠 전작에 구름장벽 위기구복 한번쓰고 멋지실 구름장벽 그치 흐트러짐 유대 오케이 좋아요 다운턴에 저거 데미지 넣는 카드 쓸수있나? 일단 역습이랑 거짓말쓰고 얘는 부부틱이라서 쓰고 뒤처리쓰고 잡나? 아 드디어 잡았다 아 힘들었다 아하하하하하 아후 어후 힘들었다 크어어어어어어 학습 손해비용 2 는 합시 작시 모든 주사위가 대상측장이 주사위로 교체된다 효과를 가진 피노키오 책장을 추구한다 그리고 거짓말 아군 한명 막시장시 비용씨 비용이 3 비용이 3 이하인 책장이 무작위로 변경된다 야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3 이하구나 아이씨 3이야구나 아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너프될 만해요 너무 사기였어 어 상대가 어떤 그 뭐야 필립 그 30에서 40까지 비껄 수 있는 거라 꽤 사기였어가지고 비용 증가하는 거는 어 맞다고 보고요 솔직히 비용 1 비용 1이라고 해도 일자리 복사합니까 보통 3자리 보통 3에서 4 복사하지 이거는 애매한데 진짜 3 3 3 3 3 난투 대기면은 괜찮을 것 같고 음